이 채널을 들어가네 어머님은 된장국 끓여 맘상 위에 올려놓고 멀리 떠나보려다시 한숨지며 기다리신다 달래기야 나라사 어머님께 말 부탁하네 어머님을 다시 뱉는다 정성 다 해모시리라 정성 다 해모시리라 엔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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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넉넉하지 못한 생활 하연야는 신청 못하고 이 내 몸은 상릴동네 중 유전도 호흡이지만 작은 일도 눈썹 지키면 체질서의 희망이 있어 우리 다 함께 하나는 여호와께 감사드리지 베로 교체 한 번도 남이 다른 태양이 한 번도 남이 하나는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오오오오 mil